아 너무 웃기죠. 음악에 심취하셨어요. 퍼포먼스가 아주 그냥 끝내주시네요. 누구나 한 번쯤 집하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해서 되돌아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이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비상의 무용 처음으로 이젠 희롱한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니 어디 웃듯이 적할지 몰랐어 나도 세상에 나가고싶은 단단일의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울트렸던 맑에 하늘로 자넣게 펼쳐 보이며 나 안고싶은 이 예컬다 이 현대 예술 이거 진짜 아주요 아주 너무 잘 잘 수 있는 것 아니 이은미 선배님의 오우, 정리, 정리. 어, 정리, 정리. 이야. 야, 대박, 대박. 엄청 잘하는 거야. 어, 많이 한다. 고생하시다. 큰덕 할 수 없었어 버려둔 그 모든 걸 나를 기다리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많은 건 이렇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를 택한 굳이 고독이 큰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외로운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은 소중한 걸 깨끗게 했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각이라의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 더러운 오랫동에 멀추렸던 맑에 하늘로 터널게 펼쳐 보이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 이 세상 견뎌에 그 힘이 되어줄 거야 힘겨웠던 하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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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로